네, 상무님. 나 지금 퇴근합니다. 아, 네. 아, 배움은 필요 없고? 나는 지금 차를 타고 곧잠 마켓에 들려 저녁 식사거리를 산 다음 그리고 집에 들어가 저녁 먹고 그리고 샤워하고 오늘 좀 푹 잘 겁니다. 어제 잠을 설쳤더니? 네? 사적인 동성까지 전부 다 공유하자면서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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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갑니다, 그럼. 네, 상무님. 차 실장의 의견이 듣고 싶어서 걸었는데요. 아, 네. 말씀하십시오. 저녁 메뉴를 스테이크로 할까 하는데 안심이 좋겠어요? 꼭 뜬심이 좋겠어요? 네? 돌다치 플러스로 컨디션은 비슷한데 꽃등심은 마블링이 아주 좋아요. 하지만 이건 역시 다 기름 끼니까 콜레스테로라고 고지혈증에 안 좋겠죠. 조금 퍽퍽하더라도 안심의 순살고기 쪽이 나을까요? 아, 네. 뭐, 저라면 안심 쪽으로... 그럴 줄 알았어요. 끊습니다. 아, 네. 상무님. 고기는 미디움, 미디움, 웰던, 웰던 중에? 네? 아, 아, 뭐 적당히 미디움, 웰던? 식여자가 좋겠어요? 아니면 소금이 좋겠어요? 요즘 스테이크는 소금을 찍어 먹는 게 대세라는데 아, 참고로 소금으로는 사해소금, 칠레산소금, 그리고 녹차소금이 있어요. 아, 저는 뭐 그래도 식여자가... 그럴 줄 알았어요. 끊습니다. 랭니! 아, 네. 상무님. 아, 네, 상무님. 아, 예, 예. 아, 예, 예, 예. 아, 본 상무가 저기 전화를 자주 해? 혹시 저 상무랑 연애하나? 음, 아냐, 아냐. 상무라는 놈이 아주 못돼 처먹은 놈이거든. 그러면 우리 강심을 어떻게 부려먹지 말이야. 아, 아주 충숙한 놈이야. 그래요? 아, 저라면...